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올렸던 이 영상이 좀 떡상을 해가지고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험기간이라 남 시험 점수 신경 쓸 때인진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런 입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저를 찾아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수능 볼 때까지 면접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국어 점수 올리는 방법인데요 우선 썸네일에서 국어 점수 1등급 올리기를 보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어그로였습니다 지금부터 1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어떻게 점수가 10몇일 안에 1등급이 오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열심히 해왔다면 딱 그 노력이 쌓여서 그 한 등급의 인계치를 넘어가는 일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점 한 문제 정도는 더 맞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의 약간 후속편 느낌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을 한 번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하나 답하기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일 많았던 질문 3가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연계는 피지컬로 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연계를 봐야될까요? 라는 질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연계는 당연히 당연히 봐야되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를 때까지 봐야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저는 연계로 나왔던 작품들은 다 그게 연계라는 것도 알았고 미리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엄청 됐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연계 작품을 미리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솔직히 기껏 해봐야 두 권이잖아요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푸는 문제집이 몇 권인데 그 중에 딱 두 권이잖아요 근데 그 두 권을 지금까지 안 봤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당연히 그 연계 작품을 EBS에서 낼 거라고 알려줬는데 그거를 대여섯 번 본 친구들이 있고 아예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 그 범위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더 시험을 잘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계를 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몇 작품이라도 보고 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볼 때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작품을 보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시점부터 오르비 라던가 유튜브에 지금부터 꼭 봐야 할 필독 무슨 작품 수능 예상 작품 적중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 사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간절함을 위한 콘텐츠예요 물론 저도 작년 시기에 이런 콘텐츠 많이 봤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공부 안 할 때 근데 뭐 그때 뭐였더라 능금? 무조건 나온다는 말 나왔는데 수능장에 안 나왔죠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연계를 보는 거는 이게 나올 거랑 기대로 보는 거는 조금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업고 빈 맞는 거지 지금부터 보는 거라도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하자 아니면은 자신이 취약한 부분만 빨리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라도 연계를 조금이라도 보면 도움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말을 덧붙이자면 사실 지금부터 연계를 다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한다면 독서에서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 내가 평소에 과학기술을 못 풀면 과학기술만 본다던가 아니면 경제를 못하면 경제 부분만 본다던가 그리고 문학에서는 고전시가랑 고전소설 위주로 보는 게 좋고 시간 남으면 현대시 현대소설은 조금 연계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도 조금 음... 싶어요 질문을 다 읽어야 하나요? 인데 제가 작품을 빨리 보고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해서 지문을 안 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아는 작품이어도 심지어 그게 현대시더라도 당연히 한 번 더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사실 수능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 시험지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그 문제의 근거도 다 지문에 있는 건데 그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히 빠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시간 분배를 잘 했던 거고 연계 같은 데서 줄일 수 있는 거 또 그리고 엄매 같은 거 빨리 풀고 이렇게 해서 했지 저는 항상 독서를 40분 두고 풀었던 걸 보면 그렇게 읽는 속도가 빠른 편도 아니었습니다 지문을 날려 읽으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고요 차라리 한 번 제대로 읽은 사람이 날려서 여러 번 읽은 사람보다 훨씬 훨씬 문제를 잘 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날려 읽을 바에야 차라리 지문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제대로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10몇일 동안이라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지문을 빨리 읽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속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라지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세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거니까 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닙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속도에 비해서 빨리 독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험 전체 운영이 망해요 이게 그냥 실무에서도 그런데 내 인생 첫 수능 시험에서 심지어 1교시인데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더 떨리겠어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뭐 속발음을 하지 않는 거냐 저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정말 얘기를 계속 해도 모자라지 않는데 더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빨리 읽고 싶다 시간을 줄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 시험을 여러분 독해력이나 여러분의 실력보다 못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개에 대해서 답을 해봤는데 그래도 진짜 국어를 잘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욕심을 버리자 입니다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래도 수능장에서 제가 98점을 받았지만 제 원래 실력에 비해서 조금 과분한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큰 욕심 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풀 수 있는 질문 다 풀고 실수만 하지 말자 라는 마인드로 수능장에서 수능을 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비운 채로 차분히 풀다 보면 그냥 더 시험 조금이라도 잘 보고 싶어서 불안해하다가 시험을 망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동강령 같은 거는 여기 쇼츠로 정리해둔 거 달아 놓을 테니까 그 행동강령 참고해가면서 어떤 마인드로 시험을 봐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다시 되새기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냥 해운대로만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말을 더 조리 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카메라를 켜고 급하게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 조리 없이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좀 믿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수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남은 시간 조금만 더 파이팅입니다 안녕